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캔버저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격의 진회장 HLB의 강력한 성공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FDA 허가를 넘어서 조단이 블록버스터를 자신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근거 없이 우리는 할 수 있어 꿈을 꾸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가장 큰 근거는 이것이죠. 딴 거 없습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주름 잡고 있는 티세나바 그리고 인핀지 임주도 이런 게 어찌 보면 동물의 왕국으로 비교하면 초식 동물이죠. 인핀지 임주도는 초식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FS 목표치 미달이고 HRE 2.78 사망 위험을 22%밖에 낮추지 못하는 초식 동물인데 초식 동물도 들어가서 여기서 디센트리 가바스틴이라는 동물의 왕국의 최상위 포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무섭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얘가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맹수가 하나 있는데 다리를 하나 쩔뚝거리는 거죠. 어찌 보면 쩔뚝쩔뚝거리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지는 못해도 너한테 완전히 잡아먹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초식 동물 수준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비유를 하자면 딱 그렇죠. 지금 22%짜리 사망 위험도 PFS 목표치 미달에 OS가 16.4개월 그거라도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남시장이 이렇게 돼 있다. 그거라도 난 괜찮다. 여기서 위장관 출혈, 내시경을 계속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도저히 이걸로는 치료가 어렵다. 렌비마로 갈 거냐, 소라팬입으로 갈 거냐 이거 있네. 나 이걸로 가야지. 이런 지금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리버캄넬 허가 나겠죠. 허가 나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OS가 23.8개월입니다. 23.8개월에 그리고 비아시아인의 사망 위험도 45%를 낮추죠. 진정한 왕이 동물의 왕국에 최상위 포식자가 진짜로 들어왔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안 가지는 게 이상하죠. 안 가지는 게. 이런 상황인데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영호 회장님의 이런 자신감은 상당히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단희 블록버스터 자신을 하고 있죠. 내용을 잘 보면은 계속 고민을 하고 보고 고민하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가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또 다른 얘기다. 지난 2주 동안에 경험했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세력들이 내리겠다면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나 추석 이런 부분을 보면서 리스크를 조금씩 관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내려가도 자신감은 있어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괴로운 그런 부분은 조금 회피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중을 위치에 따라서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데 계속 가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가야 되겠죠. 주가가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EFDA 허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자신감은 최근에 IR을 지금 2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 유치, 글로벌 판매 준비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된다라는 거죠. 된다. 그러고 지금 한 발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진격의 진해장, IR은 물론 직판까지 직접 다 챙긴다. IR을 갔다가 올해 들어서만 12번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를 넘기 시점이라는 점과 지난해 7번 IR을 늘 열었다. 라는 부분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고서야 이렇게 못합니다. FDA 신약학을 확신하고 있다. 고 말하는 등 상당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자신감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리뷰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가장 접점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진양원 회장이겠죠. 진양원 회장이 IR에 나서기 시작한 시점은 11월부터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적극적인 행보의 주주들의 리뷰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주총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사는 리뷰 FDA 신약학과 이후에 다시 전하겠다. 지금 상당히 믿음직한 이런 발언을 해주셨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면 가장 큰 수혜전은 바로 나다.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당히 주주신화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체비의 자신감은 신약학과 뿐 아니고 이후 시판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비롯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40개 주에서 어여품 판매 준비 다 허가받아놓은 상태고 상당히 빠르게 허가 날 거니까 남에는 바로 진격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시판 허가를 가정하고 미국 출시 시점은 9월 3일로 잡아둔 상태다. 그래서 신약허가 여부는 4달 16일에 판가름이 난다. 16일 이전에 판가름이 나겠죠. HFB 바이오 포럼은 HFB 그룹사 한자리 모이는 행사이고 그래서 4달 20일 HFB 바이오 포럼 개최를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허가 발표 일주일 뒤에 HFB 전체 회의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강력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허가가 안 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FDA 신약허가 바로 일주일 뒤에 대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상영화를 전제로 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데이터나 파이널 리뷰를 봤을 때 뭐 당연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아스코가 또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부스 개설해가지고 리모세라닙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다. 10월달 에스모에서도 대형 부스 개설해서 판매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한 거죠. 이제 상황이 바뀌죠. 판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할 거다. 시판을 위한 자금은 충전이 완료가 됐다. 상영화 시 예상 수익은 소시접시도 10억 투자를 했고 또 600억 규모의 S&P 발행을 했죠. 아주 비싼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간암치료 점유율 50%로 설정했죠. 3년 차에 영업이 2조 4천억 매출 2조 4천억 영업이 2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9년도에는 정점 매출이 나온다면 그 정점 매출이 3조 1천억에 영업이 2조 6천8백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준비를 다 예상을 해놓은 상태죠.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강력하겠죠. 강력한 주가 상승이 지속될 만한 그런 지금 기대감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임상 데이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맞죠. 임상 데이터에 있습니다. 워낙에 좋은 데이터를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 파이널 리뷰까지 다 특별한 이슈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바스틴티 센트리, ALBI 2등급 환자에서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치료자 대비에서 출혈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첩이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리뷰컵 내 임상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FDA 신약허가 획득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바이오 업계가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의 허가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내렸죠. 그런데 이거는 강력한 흔들기라고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강한 호재가 나왔고 AACR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정말 순도 안 쉬고 내려왔죠. 자 순도 안 쉬고 내려친 상황에서 이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오늘 한번 보시면 대표적인 공매창구 신안에서 16만주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는데 이 메이저 세력 창구에서 다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나 거래시열에서 급등하고 있다. 창구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어딘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